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오늘 광안동에 있는 호주에서 온 스시 한번 들려봤습니다 일단 전체적으로 가격대가 저렴하죠 뭐 엄청난 퀄리티의 초밥을 먹을 수 있진 않지만 그래도 가격대비 아주 저렴하게 초밥을 먹을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배달을 전문으로 하다보니까 홀이 크진 않지만 홀에서 먹을 수 있습니다 저는 26피스짜리 2인분 세트를 주문했구요 전체적으로 때깔은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이드로 모든 고로키를 시켰는데 카레맛 감자맛 하나는 기억이 나는데 어쨌든 세가지 다른 맛을 즐길 수 있습니다 뭐 전체적으로 저렴한 가격으로 무난하게 먹을 수 있었던 괜찮았던 가격이었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